인스타그램 사진을 삭제한 이유 이유 아무 이유 없어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감정이 변하겠죠, 변화인데 그게 뭔가 어떤 일이 있어서 했던 게 아니라 그냥 뭔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물론 여러분들과 이렇게 올렸던 게시물 스토리로 소통을 하고 한 거는 너무 소중한 거 좋지만 그건 어쨌든 제 마음속에 있으니까 아깝죠, 솔직히 아까운데 저는 뭐 보관 기능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뭔가 좀 더 뭔가 이쁘게 꾸미고 싶었어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올리려고 뭔가 하고 싶었어요